자 종부세에 이어서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세율구조는 비누다. 누진세율 루 비례세율 비. 자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죠. 1호 자산은 같이 간다. 미등기는 70. 그리고 등기됐을 때는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세분한다는 것.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은 40. 2년 이상은 초간호진. 최저 6%에서 최대 45%. 몇 단계로 돼 있느냐? 8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앞에 거는 암기해야 돼요. 과세 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 10억이 넘어갈 때.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 항상 앞에는 암기하자. 2년 채웠을 때 1200만원까지는 6%.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 8단계.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 1호 자산 중에 2번 3번은 따로 세분합니다. 뭐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3번은 주택 분양권 투기 목적이므로 세율이 높아요. 1년 미만은 70. 똑같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그래서 6에서 45를 기본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및 분양권도 2년 채우면 6에서 45%. 45%. 2년을 못 채우면 60%. 40이 아니라 60. 20이 더해집니다. 유액권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러나 유액권은 50. 40이에요. 50. 40이다. 1년 미만. 그러나 밑에 거는 70. 60이에요. 20%가 늘어나요. 2년 채우면 똑같고. 그 다음 주택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똑같죠? 70. 1년 이상 60. 그리고 3번도 적어요. 3번. 역시 2년 이상도 60.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초과 누진이 없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면 기본세율을 안 쓴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도 60으로 간다는 거예요. 3번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1호 자산이에요. 그럼 상가 토지는 1번으로 가잖아. 상가 토지는 1번으로 가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은 40. 2년 채워야 기본세율. 그리고 2번, 3번은 20%씩 늘어난다. 1번, 2번이 유액권보다. 자, 그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의 이 주택은 투기꾼이죠? 자, 기본세율에 20을 더한다. 단, 임대주택은 제외하고요. 장기임대는 기본세율 6에서 45니까 몇 프로? 여기에서 20을 더하면 26에서 최대 6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을 더한다. 그럼 어떻게 간다? 36에서 최대 75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자,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딱 3개만 알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뭐를 해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해준다고요. 기본공제. 그 대신 세율에서 높아 2년을 채웠으면 6에서 45가 아니라 16에서 10을 더해서 55로 간다. 딱 3가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해줘요. 기본공제해줘요. 그 대신 세율에서 10을 더한다. 16에서 55. 그런데 지정지역에 있으면 또 10을 더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6에서 6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2년 채웠을 때. 그리고 7번.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기타 자산은 6에서 45. 8단계 초간 후진. 그 다음 8번. 특이한 경우 나왔잖아. 조정 대상 지역의 2개다, 3개다. 그럼 2개, 3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에, 표준 세율에, 기본 세율에 20을 더하거나 3주택은 30을 더해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2년 미만일 때. 2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2년 미만일 때는 70% 또는 60%를 적용하죠? 1년 미만은 6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거를 사용한다? 큰 세액을 산출 세액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의 2개, 3개다. 2년 채웠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2년을 못 채우면 이렇게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이 세율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만은 60%.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율이 높다라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큰 세액을 산출 세액으로 한다. 자, 다음 밑에 용어정리.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는 피가 꼭 들어가야 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뭐 물어볼 때 상속세율.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상가, 상가를 2년 보유하다 사망합니다. 상가예요. 사망한다고요. 사망. 그럼, 그래서 상속받죠? 상속이 일어나. 그래서 상속받았어요. 상속인이. 그래서 팔았다. 6개월 보유하다가. 팔았다고요. 그럼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죠? 그럼 보유기간은 여기에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2년 6월. 2년 6월이 돼서 세율이 뭐다? 기본세율로 적용하겠다.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6개월 보유하면 상가는 몇 프로다? 50%야. 이렇게 안 한다. 상속인데 절반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세유를 물어볼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위에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라고요. 2번, 3번, 1번 구분해야 돼요. 1번은 대표적으로 상가토지. 상가토지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채워야 기본세율. 그 다음 2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우면 기본세율. 2년 못 채우면 60, 1년도 못 채우면 70. 그 3번, 주택분양권 따로. 2년을 못 채우더라도 2년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도 60, 2년 이상도 60. 그래서 3번은 분양권 전매하면 기본세율이 없다. 60 아니면 70이에요. 나머지는 쭉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에요. 그 다음은 어렵게 나왔을 때 58쪽.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58쪽.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취득세가 제일 복잡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러나 기본은 알아야 된다. 중과세율.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은 필수입니다.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죠. 몇 개? 다섯 개. 별, 꼴, 고고고. 별장. 골프장은 회원제. 비싼 거. 고급으로 확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딱 보니까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을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 토지건축물. 그러면은 어떻게 중과한다? 항상 표준세율보다는 많이 걷는 게 중과세잖아요. 그럼 항상 앞에 뭐가 나와? 표준세율에. 더해야죠? 합한다. 몇 배? 4배. 4배만 하면 4배. 4배. 그럼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라고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2%예요. 그럼 몇 프로를 더한다는 거다? 8%. 그래도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이거를 법정원으로 풀면 어떻게 나와? 중과 기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그리고 4배도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400을 합한다. 4배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친구가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4배가 아파.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몇 프로? 8% 그래서 5개. 별장.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그런데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 오피스텔도 휘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세금 폭탄. 골프장. 골프장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회원제. 그리고 골프장 옆에는 뭘로 둘러싸여서 인목으로. 인목까지 포함해서 별장이 된다.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회원제. 회원제. 그럼 뭐다. 어떨 때 중과하는 거야? 등록할 때. 신설할 때. 증설할 때. 원시만. 승계는 중과 안 해요. 2번 옆에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 안 합니다. 나머지는 원시, 승계 구분 없다. 고고보락장. 이름만 나라. 그럼 뭐를 중과한다? 토지건축물. 부동산. 고급선박은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일명 쌈박. 비엄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고급주택 범위입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다섯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네 가지. 공동주택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토탈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첫 번째 연면적. 연면적은 연면적의 연면적 331초과. 엔드 시가표준액이 얼마 초과? 9억 원 초과. 9억 원. 이 9억 원은 토지건물을 합친 금액이에요. 절대로 9억 원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실지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시가표준액.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대지 면적. 662초과. 엔드 9억 초과. 동시 충족.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단독주택의 시설. 시설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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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얼마. 9억 초과. 엘리베이터. 그 다음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칼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9억 요건이 필요가 없다. 무조건 사치다. 왜? 다 9억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공동주택 전용면적 245초과. 역시 엔드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그 다음 복층령. 복층령은 얼마? 274초과. 엔드 9억 초과.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에요. 어떻게 구분한다? 9억이 다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에 에스칼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금액 요건이 없어요. 9억 초과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사치다. 그리고 중요한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꼭 기억해야 돼. 뒤에다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연 나왔잖아요. 우리 배웠죠? 어떤 연? 3, 3만 년. 연하면 3, 3만 년 만났다. 땅 팔아서 두 배 벌었잖아.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오네요. 이사오는 날. 이사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7. 3, 3만 년 만나 땅 팔아서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오네요. 이사오는 날. 이사오는 날. 이사오는 날을 이사철이라고 얘기한다. 복도만 하여 복층형.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박스. 사치성 재산. 그다음 취득세. 이번에는 뭐다? 과밀억제권. 수도권이죠?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서를 합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면 표준세율에서 이거는 사치의 절반이야. 두 배로 중과한다. 이유는 인구 중과가 따라오니까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에요. 두 배. 사치의 절반. 흥상.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2%의 두 배니까 몇 프로를 더한다? 8%? 절반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법조문으로 이렇게 푼 거예요.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서는 표준세율의 4%. 4%를 법조문으로 풀면 어떻게? 바로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 시험은 두 배라고 안 나와요. 두 배는 분수로. 100분의 200을 합한. 그러니까 사치의 절반이라고요. 자, 제목이 뭐다? 공장 신증설.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하면 인구가 따라오잖아. 인구 중과학제를 위해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1번. 중과세 대상 지역은 과밀억제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단,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제외. 이런데 신증설은 중과하면 안 되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외. 그럼 모든 공장을 중과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있어. 얼마?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증설이죠. 연면적이 20% 이상 또는 3, 3을 초과했을 때 신증설, 규모를 따진다. 신증설은 원시다, 승계다. 원시. 승계는 중과 안에 왜? 승계는 공장수가 그대로잖아요. 최초로 신증설하면 공장수가 늘어나거나 면적이 넓어지죠. 자, 그다음 3번 중과세 대상 물건은 공장과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중과세에 5년 이내에 신증서를 해야 돼. 5년이 지나면 중과를 안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뭐를 중과한다? 공장용 차량기계장비도 중과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적권의 공장신증서는 토지건축물만 중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뭐다? 공장용 차량기계장비도 중과한다. 네 가지. 토지건축물에 하나여 중과한다. 틀려요? 이거는 공장신증설이니까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공장건물과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제조활동을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죠. 영업활동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과합니다. 5년 이내라면 단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항상 도시에 필요한 업종들,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하고. 그리고 4번도 똑같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신증서를 해야 돼? 5년 이내 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안 한다. 5년 이내 해야 돼. 경과 후 제외한다. 게다가 과미력재권의 공장신증설은 신증설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승계취득은 중과를 안 한다. 뭐를 중과한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5년 이내. 자, 그 다음 3번. 과미력재권에서 이번에는 본점. 본 지점은 중과 안 해요.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중과 안 합니다. 주된 사무소. 그럼 본점과 주사무소의 차이점은 뭐다? 글씨가 다르다.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는 용어를 쓰고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란 용어를 써.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할 때? 신축, 중축했을 때. 똑같죠. 이외랑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합니다. 그래서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본점 주사무소가 그대로니까 중과를 안 해요. 원시만 짓거나 늘렸을 때. 그래서 1번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럼 승계도 중과 안 합니다. 똑같아요. 유액화랑. 영리, 비영리가 다 중과합니다. 모두. 그리고 중과 제외업종 역시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다? 병원을 신축합니다. 법인이 중과를 안 해요. 그 다음 법인이 백화점을 뭐다? 신중축한다. 이런 거는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미력재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일단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표준 세율의 두 배를 더한다.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다. 사치는 네 배. 과미력재권은 두 배. 절반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은 뭐다? 과미력재권, 과미력재권.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죠. 이게 옛날에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중과하겠다는 거냐? 2번, 3번은. 자, 신중축은 표준 세율이 몇 프로에요? 2.8. 여기에 몇 프로 더해? 4%. 그러면 6.8로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6.8이라는 얘기에요. 6.8%를 법조문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표준 세율이 2.8이잖아. 두 배는 몇 프로? 4%. 6.8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6.8을.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대도시. 그래서 2번, 3번은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를 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대도시는 뭐다? 이거는 과미력재권의 대도시다. 이거는 옛날에 등록세만 중과를 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은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를 하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한다고요. 표준 세율. 이거는 반대야.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야. 등기만 중과하고 취득은 중과를 안 했던 지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대도시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하죠? 그럼 등록세는 외부가 하는 거야.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원시 승계 구분을 안 해. 본점, 지점 구분을 안 해요. 다 중과합니다. 대도시라면 과미력재권의 대도시. 그래서 어떻게 중과한다? 옛날에 등록세를 표준 세율의 3배로 중과했다고요. 여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뺍니다. 2배는 4%예요. 2배를 빼.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원시는 2.8. 3배는 몇 프로다? 3배는 8.4. 그럼 2배를 빼면 4%죠? 그럼 몇 프로? 4.4로 중과하겠다. 그 뜻이에요. 4.4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목보고 암기하는 거라고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취득세는 2%만 과세했어. 옛날에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에요. 어떻게 중과했다? 표준 세율의 몇 프로? 3배. 등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표준 세율의 3배. 그럼 취득세는 중과 안 했으니까 표준 세율. 2%잖아. 그럼 등록세는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0.8. 원시. 그럼 0.8의 3배. 3배는 뭐야? 2.4.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11년 1월부터는 합쳐야죠. 옛날에는 따로따로 하다가 합쳐졌잖아요. 그럼 2% 2.4. 0.8의 3이니까 2.4.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 4.4. 그럼 4.4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옛날에 중과했잖아.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그때 놓고 2배를 빼. 합쳐야죠. 합치면 2에다가 0.8을 합치면 원시 취득은 2.8이야. 그럼 3배니까 8.4.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4%를 빼야 돼.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4%가 된다. 그래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4.4를 만들어야죠. 그럼 이거는 8.4니까 4.4를 빼야지. 2배를 빼야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법인 설립할 때 지점 설치할 때 전입할 때 다 중과해. 단 산업단지 이런 데는 중과하면 안 되죠. 공장 신증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과미력 재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잖아. 이거 과미력 재권이잖아요. 중복됐죠? 그럼 중복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과미력 재권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취득세는 중과했던 지문이야.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등록면허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어. 이렇게 이거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이쪽은 등록세를 중과했다고요. 그럼 중과세 대상이 중복되죠? 중복됐을 때는 이해랑 이해랑 합쳐버리는 거야.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의 3배를 그냥 합치면 돼. 그래서 과미력 재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을 때는 이 중과세율을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 따로따로 과세하면 11.2%가 나오잖아요. 중복됐을 때는 이해를 합쳐라. 그럼 합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합치면 2.8 3배니까 뭐다? 8.4로 가겠다는 거야. 원시는 중복되면 따로따로 계산하면 많이 나오니까 합쳐.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성. 나머지는 과미력 재권, 과미력 재권, 대도시는 제목 보고 암기하자. 과미력 재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지. 여기에다가 2배를 뺀다. 그다음 5번은 뭐다? 과미력 재권과 대도시 중과세율이 중복됐잖아. 이거 중복됐을 때는 합친다. 합친 게 뭐야?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배. 이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까지 끝났네요. 그다음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성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59쪽 59쪽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다 설명했어.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합니다. 승계는 중과 안한다. 신설 증설할 때. 그리고 2번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구분하여 취득하여도 중과세한다. 시차를 두고 취득할 수 있잖아요. 또는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죠? 시차를 두고 취득하든 구분해서 취득하든 장금이 끝나면 중과세 한다. 왜? 물건이 중과세 물건이면 시차불문한다. 자, 그다음 3번 취득허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고급 락장 또는 고급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세 안한다. 용도 변경 했잖아요. 사치로 사용 안 하겠다. 사무실로 용도 변경 또는 고급 락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며칠 이내에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그래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할 때는 중과 제외 당연히 안 안 왜? 실질이 사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4번 지방 지방세배 기본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면적의 몇 배다 10배 연면적 하면 안 돼요 20배 하면 10배 어떻게 해요 바닥면적은 10받잖아 배 아프지 10배 그리고 항상 몇 년 이내만 사치성이 돼야 돼 5년 이내 제척기간 5년 이내 사치성이 되면 중과세 하고 그럼 중과세 할 때 5년 이내 사치성이 되면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징합니다 이유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5년 경과에서 중과되면 제척기간이 지났죠 5년 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중축 등을 해서 사치가 된 거야 그럼 원래 4배잖아요 중축해서 그러면 뭐다 중과세 대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5년이 지났으므로 납세알로 소멸 그래서 5년 이내 일반 물건이 중과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추징한다 이유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가니까 5년 경과 대표가 중축해서 건축물 면적이 넓어졌죠 그럼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증가되는 거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 취득세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은 힘들겠어요 주택 눈으로 익히는 걸로 만족하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이론 강의를 잘 들어야 이제 문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배우면 거의 다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는 게 많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수강생 다 그래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진행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